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웹디자잉기능사 이번에는 메뉴 유형 2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메뉴 유형 2를 작업해 볼 건데 원은 조금 어려웠나요 원이 어려웠어도 반복합수 하면 다 여러분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구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m2 인데 m2 도요 똑같아요 어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새로운 창 여셔가지고 웹스토리보이 c5.kr 가신 다음에 웹디자잉기의 m2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보기 확인하시면은 이쪽에 가서 여기는 이렇게 작업했잖아요 2는 그냥 한꺼번에 나오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관건을 먼저 css 를 먼저 잘 해 주셔야지 저 부분이 처리가 되는 거라서 바로 한번 해 볼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요 사이트도 이건 또 레이아웃을 작업할 수는 없으니까 는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css 도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스타일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s 는 다 한번 다시 해 볼게요 그죠 css 는 한번 좀 해 봐야 되니까 요건 한번 해 보죠 그죠 내비 만드는 거 내비 만드는 것들은 한번 같이 해 볼 건데 이쪽에 내비 있죠 요것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요것만 갖고 와서 이쪽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m2가 될 거고 그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이거는 뭐 시험에서 쓸 수가 없는 건데 웹 폰트는 좀 설정을 해 줄게요 아마 이제 요거를 설정하고 안에 따라서 저랑 아마 치수가 약간 틀리거나 그러게 될 거예요 그런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거는 시험장에서 이제 윈도우 계열이니까 윈도우 계열이니까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실전 사이트 할 때는 저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연습이니까 여기서 지마켓을 쓸 거고요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졌으니까 요쪽에다가 요것만 같이 내비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바로 밑에 있는 자식 그죠 이게 없으면은 자식의 자식 다 선택이 되지만 저게 있으면 밑에 있는 자식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줄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ul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Eric까지 요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근차근히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내비가 됐으니까 서브 메뉴는 우선 감춰 놓을게요 그래서 Displayed Non 해줘서 서브 메뉴는 감춰 놓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니까는 UL 얘한테 Display Flex 주고 Justify Contents에 Right로 가져주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어 뭐야 왜 끝까지 안가 그죠 여기 끝까지 안 가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내비가 돼 있고 내비 로고가 돼 있는 건데요 이쪽에 가서 어 80%의 내비 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네요 내비에 아 잘못됐습니다 제가 복사해 올 때 잘못 복사해 왔나봐요 내비에 내비가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워져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앞으로 하려면 Shift 탭 누르시면 앞으로 4칸씩 이동됩니다 그래서 꼭 정렬을 지켜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정렬만 조금 감 잡으시면은 기본적인 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실 거고 거기에 라인 얘한테 처리해 주면 되겠죠 패딩을 10에 50 정도 살짝 줘서 이 정도 여백을 넣어 줄 거고 여기다 BGC는 B0, B0, B0 해줘서 이렇게 색깔 넣어 줄 거고요 일라인 구조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블록 구조를 만들어 주면 세로로 정렬이 되니까 디스페이 일라인 블록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얘한테 맞은 탑을 30 정도 주면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오버 했을 때 여기다가 오버 했을 때 색깔 넣어 주는 건 넣어 줘야 됩니다 그죠 헷갈리기 때문에 오버 했을 때 BG색만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장 사이트 만들 때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 틀만 잡을게요 그렇게 해 준 다음에 메뉴는 됐으니까 여기에 디스페이 논 있죠 이거 풀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메뉴 나왔고 서버 메뉴들은 영역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 해당 제목에 절대값을 줘 가지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준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기준점이 이쪽에 있죠 왼쪽 0,0으로 가기 때문에 기준점은 LI가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8p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메뉴 같은 것도 하이트 값도 정확하게 픽셀로 지정해 주시게 되면 나쁘진 않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크로스 브라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A링크 얘한테 똑같이 디스페 일라인블럭 줄 거고 패딩은 10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BGC는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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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위드값은 100%로 넣어 줘야겠네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어? 이상하네요 뭐가 그렇게 해주시고 여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박스 사이징을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넣어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왜 저게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백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올까? 아마 이쪽에 위드값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위드값을 넣어 주면 아 그죠 근데 여기다 위드값을 넣어 주면 또 현상이 생기죠 넘쳐나죠 패딩값이 더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죠 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보면서 하나씩 계속 해 줘야 되고 가운데 정렬해 주기 위해서 센터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됐고 얘를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색깔만 이쪽에 바꿔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C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바꿔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 주면 아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영역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 줘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위에 네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워 주시고 이쪽에 ul 여기다가는 디스페이 논을 시켜 줘 가지고 안 보이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저처럼 하나씩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스크립트도 작업을 해 줘야 되니까요 스크립트 전에 갔던 라이브러리 있죠 이거 하나 복사해 오겠습니다 여기서 해 봐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제이커리는 자바 스크립트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 표시해 줘서 펑션 작업해 주시고 이쪽에다가 요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이커리를 쓸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 줘서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작업해 주면 되죠 근데 스크립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요쪽을 LI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요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LI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네비에 그대로 cs에서 적듯이 적어 주시면 돼요 네비에 LI한테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점을 찍고 마우스 여기다가 오버 했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일어나라고 이렇게 작동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한 문장을 적고 그 다음을 적어 주시면 돼요 아웃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한 문장을 적고 작업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아까 전에는요 그 LI에 있는 자식을 찾아 가지고 작업을 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찾을 필요는 없고 다 나와야 되니까 LI 밑에 있는 ul 다 나와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ul한테 여기다가 ul한테 모여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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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요거 해 주시게 되면은 요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나오겠죠 확인해 보면 다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했을 때는 이쪽에는 업 요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끝이죠 어 근데 이런 버그가 생기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한번만 일 할 수 있게 스탑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탑을 넣어 주고 스탑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얘가 한번만 재생이 되니까 그런 버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하고 싶어 그럼 아까 어떻게 줬어요 아까 전에는 하나만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디스 해서 찾는 거죠 파인드 찾아가지고 서브메뉴 찾아가지고 MENU 찾은 다음에 요쪽에다가 요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거 요것만 딱 외우시면 메뉴 1,2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도 똑같아요 3번도 똑같기 때문에 3번도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형은 말이 뭐 여섯 가지지만은 사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완벽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파생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 메뉴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어 괜찮죠 그죠 요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아시게 되면 금방 되는 거고 그러면 요번에는 저는 이제 요거를 어 이렇게 안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바꿔 볼 거예요 jQuery까지 하실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자바스크립트 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윈도우 윈도우에 온 로드 됐을 때 다 로드가 됐을 때 요쪽에다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애니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까지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쪽에 가가지고 여기다가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용 아까 뭐라고 했지 자바스크립트용 뭐라고 했나요 자바스크립트용 CSS라고 했나 어 CSS 그래서 저거 살짝 해줘서 자바스크립트용 한테는 요쪽에다가 따로 뭐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거나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적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하이트 값을 컨트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값이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뭐 불러 히든 요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하이트 값이 155px이 됐을 때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로 컨트롤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0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트레인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600ms 해 주시게 되면은 0에서 155가 됐을 때 0.6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렇게 효과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 해 놓고 나서 자바스케트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선택자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리 선택자를 변수에다 저장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네비 리스트라고 저장을 시켜 준 다음에 얘는 도큐멘트 만약에 이거 자동완성 기능이 안되면요 시험 볼 때 안되면 아마 이거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저도 이게 명령이 길기 때문에 다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조금 다 외우셔야 되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비에 요쪽에다가 네비를 선택했죠 네비 선택하시고 이쪽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비 리스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비 리스트에는 여기에 ul 그 다음에 li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4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5개가 있으면 5개 메뉴가 6개 있으면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clg로 확인해 봤어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기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여기 보시면 들어갔죠 그죠 어 들어갔는데 하나가 들어갔네요 그죠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all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4개가 들어갔죠 4개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럼 4개가 있기 때문에 다중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중 선택이 되시려면요 이쪽에다가는 뭐 해주냐면은 for문을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for each를 써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다가 내비리스트에다가 작업해 줄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해줬냐면은 여기 내비리스트에 for each 써가지고 다중 선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function 작업해 줘서 내비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아이템 이렇게 해줄 거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의 각각한테 각각의 이 내비의 아이템입니다 얘네들한테 add event listener 줘가지고 이쪽에다가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쪽에다가 함수를 작동시켜 줄 거에요 이렇게 이게 한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처리가 됐죠 그러면은 내비 아이템이 오버가 됐을 때 누구를 보시게 되면 누구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는 서브 메뉴로 선택해 주셔야 되잖아요 서브 메뉴 서브 메뉴는 이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비 리스트에 있는 찾을 거에요 누구를 찾을 거냐면은 커리 셀렉터 작업해 줘서요 여기에 서브 메뉴를 찾아서 얘를 이쪽에 가가지고 21번에 보면 서브 메뉴한테 스타일 값을 주셔야 되겠죠 스타일의 하이트 값을 여기다가는 150px 이렇게 처리해 줄 거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에러가 떴습니다 그죠 에러가 떴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틀려 본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내비 리스트에 커리 셀렉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내비 리스트에 보시게 되면은 커리 셀렉터가 이 부분이 지금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서 작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서브 메뉴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내비에 위에 LI가 있는데 서브 메뉴가 LI에 보시면은 여기도 다중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어 내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UL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 UL이 있습니다 얘한테 얘를 선택해 얘가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UL 하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 UL 있죠 여기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서브 메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 줄게요 이렇게 내비 메뉴 UL을 선택했으면은 이쪽에다가 음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우선 UL을 여기 보시면 UL 선택했습니다 그럼 걔한테 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add event listener 줘가지고 마우스 오버 했을 때 펑션 이렇게 작동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오버 했을 때 요 UL에 오버 했을 때 여기 내비 리스트에 있는 서브 메뉴를 찾아야 되겠죠 서브 메뉴를 찾아야 되니까는 서브 메뉴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브 메뉴가 4개 있기 때문에 걔를 찾아서 다중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 서브 메뉴들한테 뭐 해 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 같은 거 써 주시면 여러분 전혀 모르겠죠 화살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타일 작업해줘서 우선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셔도 여기다 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메뉴 나오죠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메뉴의 UL 여기 UL을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자 내비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여기 오버 했을 때 밑에 있는 메뉴가 몇 개 있냐면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메뉴가 4개 있기 때문에 다중이잖아요 다중이잖아요 다중 선택이기 때문에 for each를 써서 그 다중이한테 뭐 해 줄 거예요 height 값을 155로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21번하고 약간 틀려요 21번은 LI를 선택해서 작업 다중이를 선택한 다음에 설정해 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한 다음에 작업해 준 거예요 그죠? 자바스케이트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순 있는데 자신 있는 분들은 자바스케이트 하시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jQuery 해 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메뉴 다중이 첫 번째 거는 저는 전에 거는 여기 하나하나 선택했을 때 작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천체 통 괴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얘는 통 ul을 선택했을 때 맨 처음 껴는 각자를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해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ul을 선택했을 때 이쪽에다가 요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마지막 out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0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처음에는 하나 선택하는 거고 아까 전에 전에 했던 예제는 다중이를 선택한 거에서 다중이에서 4H 써 가지고 마우스 육아 준 거고 얘는 하나 선택한 다음에 밑에 있는 메뉴 선택해서 작업해 준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 들으면 저는 자바스크리트가 더 좋긴 한데 제이커리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덜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벌써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제이커리가 훨씬 좋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있고 딱 눈에 보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하죠 4H는 또 뭔지 여기서 서브가 또 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리기 때문에 또 화살표 함수 들어가고 펑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걸 디테일한 거를 하나씩 또 다시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요렇게 요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다음에도 지금 4개가 남았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